기본 도형을 수정하고 대칭,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도형들을 선택해서 작업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도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. 어떤 거는 아무것도 메뉴가 생기지 않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메뉴들이 생기는 도형들이 있습니다. 키보드에 F 눌러서 화면 확대한 다음에요. 여기 있는 값들을 이렇게 바꿔보세요. 반지름을 늘리면 모서리가 둥그러지고요. 단계를 올리면 이렇게 더 둥글렀다가 이렇게 각직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모를 이런 도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. 특히 이 원통,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요.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. 실제로 3D 프린팅 할 때 얘네는 각져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측면 값을 최대한 높여서 사용을 해야 3D 프린팅을 했을 때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. 기본적으로 팅크키드는 웹에서 작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를 떨어뜨려 놨는데요. 출력을 할 때는 꼭 측면을 높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. 여기 보이는 9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계값을 이렇게 올려야 이렇게 9가 훨씬 더 둥그러지게 보입니다. 도형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도형이 있고요. 없는 도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뾰족한 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도형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각기둥도 6각기둥, 8각기둥 또는 이렇게 각기둥을 각도를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튜브 같은 거는 여기 벽 두께를 바꿔서 두껍게 또는 얇게 마찬가지로 얘도 측면값을 올려야 훨씬 더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. 도형을 가져왔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팝업창이 생긴다면 여기 있는 값을 한번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칭 우리 뭐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좌우 대칭, 위아래 대칭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. 간단하게 대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좀 미리 만들어 놓고요. 얘를 바깥쪽에서 드래그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. 그룹으로 묶이면 색깔이 같아지죠. 그럴 때는 솔리드 눌러서요. 여러 색을 체크해 줍니다. 자 그러면 대칭 이 도형을 좌우 뒤집기죠. 하나 컨트롤 C, V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. 자 얘를 여기 보이는 메뉴에서 여기 씁니다. 대칭입니다. 대칭. 단축키로는 클릭하고 M입니다. 미러에 M.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살표에 마우스 커셔를 가까이 가져가면 대칭되는 미리 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얘를 클릭해야 대칭이 됩니다. 클릭. 이렇게 좌우 뒤집기.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뒤집는 거죠. 그리고 얘는 옆으로.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하다보면 같은 모양인데 좌우 대칭으로 형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M 눌러서 이렇게 바꿔서 대칭을 이용하면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이제 정렬 해보겠습니다.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형을 먼저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. 앞에서 설명한 자 기능이죠. R 눌러서 자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도형들의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서리 끝점 맞추거나 또는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입니다. 우선 정렬을 하기 위한 두 도형 노란색 도형과 이 빨간색 도형을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두 도형을 클릭해서 같이 선택해 주던가 또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잡아서 두 도형을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정렬은 L입니다. 여기 키가 있고요. 얘를 눌러도 되고요. 또는 도도형 선택하고 키보드에 L 눌러줘도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점들이 나타나는데요. 점을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 가운데 정렬 여기도 가운데 그러면 모든 위치가 가운데인 정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 근데 봤나요? 지금 이렇게 떨어진 두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정렬을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을 하면 지금 빨간색 도형과 노란색 도형이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. 두 도형이 동시에 움직여요. 근데 하나의 도형은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다른 도형이 와서 정렬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도형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뭐가 나타나죠?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렬 기능을 킨 다음에 하나를 도형을 한 번 더 클릭하는 순간 이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위쪽 그 다음에 왼쪽 정렬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모서리가 맞춰지게 되죠. 이게 색깔이 반짝반짝 해야 지금 똑같은 위치에 맞춰진 겁니다. 자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도형을 여기 빨간색 도형 이 위치에다가 이 모서리에 정렬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일단 두 도형을 선택하고요. 정렬 단축키 L 눌러서 정렬을 켜줍니다. 근데 여기에서 누르면 지금 빨간색 도형이 움직여 버리죠. 빨간색 도형은 가면 안 돼요. 자 그러면 빨간색 도형을 클릭해서 얘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정렬 이렇게 해야 정렬 모서리가 맞춰지게 됩니다. 정렬을 한 다음에는 내가 모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렬을 한 다음에는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룹 이렇게 묶였죠? 색깔이 모두 같아지면 솔리드 여기서 여러 색 체크하면 됩니다. 정렬입니다.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. 두 개 선택하고 정렬 여기 키 누르고 가운데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저 빨간색 도형의 가장 가운데에 주황색 원기둥이 놓이게 됩니다. 이 상태로 그룹도 만들어서 정렬입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